지금 거대한 클럽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이 몽환적인 리듬, 반복되는 리듬과 멜로디 속에서 마치 최면이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락에는 사이키데릭 락이 있죠. 이 전자음악의 바로 이 언더월드가 들려드리는 음악이 바로 이 전자음악의 사이키데릭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 감상하십시오. 이 전자음악의 사이키데릭 락이 있죠. 이 전자음악의 사이키데릭 락이 있죠.